그 다음에 1,1,3 그 다음에 2,2,3 그 다음에 1,2,1,2,1 딱 해 그죠? 이게 치주염이 많이 있어서요 제가 세 개 누른 게 아닌데 이 정도로만 피가 나요 그죠? 이거는 치주염이 아주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빨 빼고 이것도 빼야 되고 이것도 빼고 나머지 스킬을 깨끗히 해내고 그 다음 이 이빨 사이에 여기 퉁치가 약간 있어요 지금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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